집안 내력이 굉장히 복잡하신 집안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우리 기준님도 쥐띠라고 하셨죠 64세시고 8점 만만치 않죠 생신은 언제 7월달 그게 자기가 보살이고요 웬만큼 잘 느끼실 거고요 잘 볼 거고요 뭐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부모님 슬아 있을 적에 20세 전까지만 행복하다고 느꼈고 그 후로는 직장생활하고 결혼생활도 이제 잘 안됐고 남편이 계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최근에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거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로맨스 스캠을 당했어요 굉장히 큰 돈은 그래서 누가 듣기로는 미쳤냐고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제 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큰 돈인데 이제 정신적으로 일단 무너지지 않고 이제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작년에 있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엄마 돈까지 끌어 그러다가 막 이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 지금 되돌이 켜보면은 경제생이잖아요 더군다나 또 생일이 또 7월달 이시고요 일단 사람 때문에 돈이 나가는 형국이고요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기준이 운세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전을 얘기한다면은 우리 기준님도 순탄한 팔자가 아니세요 근데 자꾸 십자가가 보여요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저희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는데 엄마가 불자시고 거의 우리 과죠 불자라고는 하시지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무당이시나 다름없으세요 자손들한테 뭔 일이 있으실 것 같으면 꿈부터 잘 꾸실 거고 아무튼 경제생이면 우리 기준님 운세부터 죽어라 죽어라 하는 운세고요 그래도 배포가 좋으세요 그게 타고나 큰 잼 돈을 잃으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갚으면 되는 거고 뭐 하시면 되는 거고 쿨하신대 근데 금년 내년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든 게 금전 쪽으로 쪼들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허리띠 진짜 바짝 졸라매고 뭐라도 하셔야 되는데 하시는 일은 뭐예요 지금 현재는 그 유안보호사 자격증으로 부모님 두 분 같이 제가 동거 같이 집에서 한 집에서 케어하고 있어요 그걸로 이제 수입이 있고 국어에 이제 다시 또 잡을 하나 해야 되는데 언니 일이 이렇게 터졌다 보니까 언니 도와주느라고 언니는 언니는 뭐 하는데요 언니 지금 장사 이거 버려나갖고 불과 1개월 남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68세 잖아요 병신생 원숭이띠 시구였어요 생일이 언제요 언니 10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언니가 될건 우리 기주님이 될건 저희 같은 사람이 하나 나오라는 수전이에요 근데 거역하시고 안 사시잖아요 그리고 또 존중도 그렇게 크게 안 하시고 부처님 숭배는 많이 하시지만 조상님들 숭배는 거의 안 하시는 쪽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밑에 기주님이 낳은 자식이건 아니면 언니 쪽에서 나온 자식이건 누구 하나 신의 풍배를 제대로 겪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언니가 만약에 그 식당을 하고 있다면은 넘들이 봤을 땐 남는 것 같지만 천만에 맞으면 매달 병신생이세요 정말 악삼제를 강하게 치거든요 돈 다 나가야 돼요 뭐 장사를 하신다고 하지만 매달 밑돌 빼서 맨날 윗돌 그러면서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데 항상 올리면서도 마이너스에요 항상 그러니까 뭐 내 가게가 아니고 새 얻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도 또 내고 항상 마이너스일 거고 몸은 몸대로 힘은 힘들고 그러니까 언니도 모르긴 몰라도 작년에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뭐 계약은 작년에 했지만 오픈은 2월 2일에 그러니까요 금년에 했죠 보세요 그런 언짢게 듣지 마세요 병신생이 병신같은 짓을 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후회해도 이제 그럼 빨리 때려치우면 되잖아요 나가야 때려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빼주고 권리금이라도 뭘 받고 그런데 전혀 없어요 문서훈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까지 이끌고 가셔야겠죠 내년까지 이끌고 가려면은 달달이 힘들 거고 달달이 마이너스 질 거고 달달이 몸은 또 사업체 몸도 아플 것이고 글쎄요 언니한테 정말 비방책을 알려드린다면은요 비방책이 없어요 정말 어딘가 모르게 이제까지 안 드렸던 진짜 언니분한테는 진짜 굿 좀 하십시오 그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조상들한테 좀 어떻게든 매매가 되고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좀 그 말씀 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사면 초과라는 게 지금 언니시고 또 박광아 얘기하면 우리 기준님이기도 해요 두 분 다 삼재잖아요 거기다가 또 작년에 악삼재셨고 언니 같은 경우 병진생이면 더 강력한 삼재 악삼재를 겪는 경우니까 운세종으로 안 좋을 때 뭐라도 탈피할 수 있는 거는 보이지 않는 조상의 힘이 필요하실 겁니다 또 궁금한 거는 그래서 언니가 지금 여기 적혀있듯이 새하고 관리비하면 70만 원 정도 되니까 아예 자기가 나가서 문을 닫고 알바라도 해서 그거를 내는 게 낫지 않느냐 고생은 지금 12시간 이상씩 고생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언니가 멘탈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병진생이면 굉장히 멘탈도 강하고 고집스러운 분인데요 딱 죽을 짓을 제대로 하셨는데 보세요 그럼 뭐 장사를 하니까 딱 점심때 그때만 반짝거리고 그 이후에는 안 된다는 형식이거든요 점심때도 어떨 때는 그렇게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에 그럼 가서 무슨 일을 한다 누가 써줍니까 60몇을 먹은 사람 그러니까 아예 가게를 이제 아예 문을 닫고 이제 매매를 누구한테 이제 좀 우려를 하고 본인이 오히려 나가서 네 시간 그러니까 있을 자리도 아닌 곳에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층 아니죠 네 2층입니다 1층만 돼도 오고 가는 뜨내기라도 있는 게 밥집이에요 시간 점심시간 뭐 저녁시간 시간 외로도 있는데 2층에 누가 올라가서 밥 먹습니까 그쵸 정말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고 뭐 그런 것도 아닌 이상 근데 그 시간에 그 가게를 아예 문을 닫고 딴 데 가서 일을 하신다 사면 초과라고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언니가 뭐 딴 데 식당에 가서 주방 가서 그 시간에 알바하면은 대략 그거보다 70만 원도 낼 수 있는 건 할 수 있겠죠 자리가 있을까요 그게 내 운세라는 겁니다 그게 악삼제라는 거고 글쎄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존재의 힘 좀 빌어서 장사 좀 잘 되게 해서 잘 되고 있는 가게라면 누구라도 업자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권리금이라도 받건 못 받건 간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정답이지 그분은 가게 문 닫고 부동산에 뭐 매매를 내놓고 당신이 다른 일을 한다 글쎄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다시피 만약에 월세 내고 뭐 좀 물가가 정말 소비자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꼬려는 가겠죠 그런데 언니는 자기 목숨 고사치고 저도 이렇게 같이 고생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10시간씩 다른 데서 일하면은 뭐 정말 150, 200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전혀 못 주고 전혀 아니겠지만 못 주고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런 게 굉장히 버틸 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버티자 제가 그랬거든요 보세요 분명히 식당이라는 게 혼자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니란 분은 만들어내면은 서빙을 해야 되고 설거지라도 해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같이 죽자는 거죠 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언니 도와주려고 뭐 돈 벌려 가려고 하는 것보다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 운세가 정말 사나울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운세가 좋아야지 그 운세로 같이 살아가는데 두 분 다 죽으라 죽으라 하는 삼재예요 동생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지만 결코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동생은 그래도 인건비라도 안 나가니까 다른 사람 갖다 쓰면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최초의 선택이 잘못된 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라는 거죠 정말 보이지 않는 존재 힘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여러 번 드리는 거고요 글쎄요 그렇게 해서 반짝거리라도 장사가 돼서 뭐 그냥 본전에라도 넘길 수 있는 게 가장 큰 건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진짜 아마 68년 살아오시면서 언니분이 최고의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병신생은 깔고 가는 제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마 동생보다도 언니의 삶은 질이 나았다는 겁니다 근데 악수를 두는 거죠 또 아무튼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요 아까 조카 아이는 괜찮겠습니까? 너무 안 괜찮죠 그 친구는요 개유생 30살이잖아요 지금 이게 한 3, 4년 전부터 강한 신의 바람이 불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대단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 아이도 엄마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상을 존중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지도 이러면 안 돼 그걸 알면서도 지가 자꾸 안 좋은 길로 미친 듯이 걔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왜 그럴까요? 누가 흔들을까요? 조상에서 흔들겠죠 왜? 걔를 자꾸 상처를 주고 그래서 부모 형제까지 다 떨어뜨리게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언니라는 분이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게 그거에 고뇌하시고 그거에 걱정하실 게 아니라 지금 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딸의 더 고민이 큰 거죠 보세요 이 내면에 보면 우리 기준님 내면에도 또 다른 기준님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나 그걸 우리가 직성이라고 하는데 컨디션이 작년부터 물론 큰 일도 치르셨지만 컨디션도 작년부터 되게 안 좋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도 일어나야 돼 근데 또 한쪽 마음에서는 나도 모르게 5분만 더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직성이라고 하는데 직성이 그 아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신을 섬기고 있는 제가 100이라면 걔네 아마 98은 될 겁니다 언니 분이 장사 가지고 걱정할 게 아니라 딸이 금쪽 같은 딸이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98%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더 걱정해야 될 겁니다 걔는 지금 부모님이나 이모나 엄마 부모들이 봤을 때 미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벌리고 다니는 게 애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도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도하고 후회하고 하고 후회하고 하고 후회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를 보게 되면 엄마한테는 엄마가 아닌 엄마가 지 밑으로 손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싸움이라는 겁니다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조카하고 언니 분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언니 분하고 신싸움인 거죠 근데 아이가 이깁니다 엄마를 손 아래로 봅니다 심각한 사태인 걸 갖다 인지하셔야지 장사가 안 되고 매매가 중요한 물론 그게 지금 당면한 것 같지만 그 아이는 좀 아까 주신 게 이 사주가 맞다면요 얘는 정말 금년에 정말 무서운 얘기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 준비를 하고 어떻게 보면 예방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대요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하는 건 접니다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할 겁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럼 자세한 건 꼭 여쭤봐도 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장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가 잘못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